유리는 뭐 있다고? 나는 스케줄이 정말 많아요. 어우 뭐 재수없다. 키치 아니면 암모. 진짜 재수없다. 이번에 서연이가 운전하네. 네잉. 말이 좀 많길래. 정답이 뚫듯이 있었어요. 매니저 언니 머리도 화려하고. 이따 물어뜯으세요. 시간 충분히 늘릴게요. 여기 떡밥이 넘치는. 유리를 진정시키기 전에 두피부터 진정시키겠다. 어머니야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자 무너야 뜯으세요. 자 그러면 갑시다. 우선은 늘고 있고 쓰질 않아. 아니 잠깐만 아티스트 오늘 둘이야? 아티스트. 아니 있는데 왜 안 피웠고 비 오는데? 나 상관없어. 야 머리 빠져 머리 빠져. 시이까 두피 관리 해놓고서 비 맞고 머리 빠져. 이를 싹 닫아. 글로벌 암바스터를 찾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. 니가 하게? 야 지금 뭐야? 연화 취재기 시키고. 김 주세요. 너무 크게 말하는 거. 이쯤 되면 여러분 유리 배 힘듭니다. 그러나 기사 제보. 배 힘듭. 배 힘 주는 유리. 이렇게. 유리 씨 배 힘 주실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